이빈이 잘 알지 근데 많이 떨어뜨려 그러면 이빈이 잘 안 떨어 이빈이 잘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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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서 먹은 거 같은데? 크리스마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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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커피 먹으러 가? 우와 오 무서워 형사같아 형사가 대형사 형사? 하나씩 끼면 세 명 다 먹을 거 간 가격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 나오는데? 꼭 다 올걸? 난 못 바꿔 왜 여기서 바꿔? 나 여기 너무 비싸고 요즘 핸드폰이 기본 된 건 없네 역시 아이폰 야오 다행히 다행히 진짜 잘생겼는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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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다음날은 쌀문 포켓 취나 포켓 그리고 이거 무섭게 뭐 저기 있는데 오 이쁘네 야식 피자 진짜 맛없어 보이는데 피자? 응 존중해 여기 문화야 마지막 커피 마지막 커피 마지막 커피 와우 아픈 아픈 이렇게 해야 돼? 됐어요 봤어요 이거 손 됐진 않아요 방금 너무 진심이었어 항상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아니야 평소엔 진심 아니야 아니야 항상 진심이야 돼지의 엑스라는 거입니다 평소엔 진심 아니야 오늘만 진심이었어 콥스밭 전액도 분식 aprrue 그리고 ㅠㅠ 3 coisas 전망 ci 감사합니다.